가수, 별이라는 가수의 백카페를 하셔요. 또 우리 후배뿐이 아니라 우리 가수들 모두들 백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참 좋은 노래를 부르셨어요. 추억의 강진만이라고. 네, 우리 윤크연씨 노래 한 번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고맙습니다. 박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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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도 창작한 아파바리 살아남도 그 땅을 내버리네 슬슬 슬슬 백사장의 기도회로와 맹글든 그 살기운 맘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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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의 찰된 아파바리 찰된 아파바리 내 나이데 감사합니다 1위야! 대박! 지구! 앤콜 서울에서 만나드릴게요